오늘은 비엔나 소세지 조림할께요 안녕 친구 오늘은 비엔나 소세지 조림할께요 재료는 설탕 휴가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청양고추 청양고추 없으면 그냥 고추 넣어도 돼요 파 가루 쥬고기 진간장 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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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oluyor 감사합니다. 벌어질 때까지 줄여줘요. 잘 지내고 다시 한 번 더 주세요. 대전을 빼고 두부를 양념을 판매를 마세요. 계란에 판매를za오고 먼저 변명도 3천 원. 고춧가루, 볶은 넓어. 그리고 무릎을 내봅. 고춧가루 재료 보여드릴게요 파 파는 이렇게 시쳐서 잘라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때 꺼내 쓰세요 다시 다시락 청양고추 고추 없으면 그냥 파만 넣어도 돼요 많이 간장 다시락 다음에 소시지 다음에 휴가 다시락 마지막에는 케찹 토마토 케찹 넣어도 돼요 입맛대로 토마토 케찹 넣어드세요 갈아질 때까지 졸여서 소시지 쇠 다시락 하나 둘 셋 네 4, 5, 6, 7, 8, 9, 10 1, 2, 3, 4, 5 소세지 조립, 장조립 위에다가 케첩 뿌려서 드셔도 돼요 7, 9, 10 11, 12, 13 8, 9, 10 8, 10 11, 12 11, 12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소세지 장조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Bye, 빠이빠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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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